SK이노베이션의 화학사업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이 중국의 에틸렌 아크릴산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. SK지오센트릭은 중국 화학회사 웨이싱화학과 에틸렌 아크릴산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 및 레닌강시의 석유화학단지와 투자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SK지오센트릭과 웨이싱화학은 6대4 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장수성 레닌강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내 약 2만평 부지에 2,900억 원을 투자해 에틸렌 아크릴산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. 해당 공장은 2025년 상반기 완공해 연 4만 통 규모로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합작법인은 웨이싱화학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에 SK의 가공기술을 더해 에틸렌 아크릴산을 생산할 계획입니다.